안녕하세요. 아주게임방입니다. 총알이 별로 없지만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제가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길을 못찾은건데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야 이거 온샷 온길이야? 저거 저런거를 먹었는데 어떻게 저걸 이용하냐 이거지 자 지금 가고있죠 어 뭐야 여기 마을같은 기간 어디за 입니다 시니 시작 해 북 cam 일단 소리가 좋지않아 벗어나죠 아휴 깜짝이야 다 잡으면서 갈 수가 없네 뭐야 여기 다 잡으면서 갈 수가 없네 아 좋지 이러면 힐팩을 제조를 하죠 총알이 아휴 뭐 뭐야 이건 베어링? 아하 나이프 화염병 별게 다 있는데? 어 개조 개조를 해보고 싶었다 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좋은데? 데미지를 좀 올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데미지는 또 안올라가네 어? 이거 올라간다 설치 설치된거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려워 오 오 괜찮은데? 이런거? 이런거 좋아요 근데 이런 장소가 많지가 않다는게 좀 아 철액보충 아 철액보충 아 철액보충 아 철액보충 철액보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갈 생각이 없는데 아침까지 자자 이렇게 쉼터가 있구나 대낮에 활동하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딱 좋다 딱 좋아 그래 그래 종종 찾아올게 되게 좋은데 한번 가보자 아니 아니 몹들이 야 야 야 야 야 야 드디어 왔어 여기 어디야 응 왔어 자 야 야이 야 야 야 이 분위기 왜 이러냐? 갑자기 나오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뭐야 아니, 계속 소리가 들려 일단 여기서 나와서 배주가 터져버려요 그 미쳤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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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정말 분위기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진짜 걔네들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아이씨 괜찮다 착하단 잠시만 쌍안경 수리가 쌍안경 수리된다 이게 수리 수리가 된거죠 아이씨 내가 근데 뭘 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요. 너는 내가 전혀 찾을 수 없을지. 같이 가자고? 너야, 너무 고맙지. 기다려봐라. 근데 뭐 챙길 거 없냐? ired to buy some smokes from the villagers before the assholes chase me away. You could take the zipline down. Just hook up, and away you go. Dumb cretins didn't like my life, huh? I've been bent from the village and the bridge ever since 야 넌 안오니?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가고싶다 아 이 소리 진짜 모두가 타고싶다 하지만 아직도 말하지 않으니 그렇게 말하니, 아, 미션이 뭐래? 안나가 사라졌다 어머나 아 음 안나가 사라졌으니 빨리 오라는 거야 뭐야 일단 돌아가, 돌아가줄게 저기 가서 탄약도 좀 만들고 그냥 그거 떴다고 죽을려고 그러냐 아까 탄약을 안 만들었어 아 이게 가장 쉬운 난이도인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잠깐만 이게 총알이 어떤 총알이야 주된 총이 이 권총이니까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놔야겠어 맥스 구나 이게 사실 그 그냥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뭐 죽는다고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긴장이 엄청 돼 엄청 돼 엄청 돼 엄청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게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쫄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갔냐고 안나가 아 성질머리하고는 진짜 어디 갔냐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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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그리드에 안나가 그리드에서 사라졌어 우리 중 누구보다 자립심이 강한 건 알지만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괜히 걱정 하는 걸지 몰라 하지만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물론 그 지역 사람들과 동물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X 응? 내가 여기 가봤었는데 왜 난 못찾았지 난 못찾았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아 재밌긴 한데 어우 너무 살떨리니까 긴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진이 빠지네요 그래도 엔딩까지 달려야죠 이 게임은 네 여기까지 메트로 엑소더스 플레이였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게임방이었습니다